오늘은 13장 끝부분과 14장에 걸쳐서 제자들의 네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질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자, 베드로 36절을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영화 제목으로도 쓰여졌었죠 쿠바디스 도미네 혹시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아, 오래된 영화라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만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기독교인들의 박해받던 네로 황제 시절에 배경을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죠 여기서 차용한 제목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질문과 대답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게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은 뭘 물었어요? 목적지를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대답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건 대답이 아니죠 두 번째 질문 도마가 질문을 한 겁니다 1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은 사실상 베드로 질문을 이운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그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런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이 질문을 해요 8절을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이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뜻모를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실 답인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유다의 질문입니다 유다가 아직도 앉아 있었나? 유다는 진작이 자리를 떠났는데 그런데 유다가 있어요 22절 보니까 가로롯인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는 다른 유다예요 동명이인이죠 우리처럼 헛갈릴까봐 친절하게도 가로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여전히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좀 펼쳐 보이신 그런 능력과 기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드러내시지 왜 우리에게만 그걸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꼼꼼히 드리다 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 질문이에요 도마는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세상에 선생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질문을 자주 할 때는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불안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제자들은 불안해요 이 성경의 문맥에서 한 6개월 어간에 선생님이 자꾸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뜻 모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죽게 된다 우리가 이러려고 이분을 따라 나선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더 황당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제자들의 네 제자를 중심으로 한 질문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결론은 전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목적지를 물었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타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12페이지쯤 부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를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용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취를 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각색을 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성경이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듯 하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술과 성적인 탐욕과 세상의 쾌락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그러면서 이 문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C.S. 루이스가 했단 말이죠 마치 어느 사람에게 우리 이번 여름휴가는 몰디브 멋진 해안에 럭셔리한 호텔에서 이 여름을 멋지게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몰디브가 뭔지 럭셔리한 호텔이 뭔지 잘 모르는 저 빈민가의 골목 한구석에 그냥 철없는 아이들처럼 여전히 그 흙구덩이 진흙으로 이겨서 모형의 피자나 파일을 과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빼앗으면서 그냥 온갖 얼룩을 다 묻혀가면서 골목 구석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이로운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구태여 비유를 하자니까 몰디브가 나온 거예요 루이스가 몰디브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비유를 조금 각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지금 이 땅의 삶이 마치 그런 것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여전히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물론 땅의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전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맞이할 그 엄청난 길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무 근심도 안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마음 한켠에 가득 먹장구름이 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선생님이 자꾸 저런 말씀하실까 가긴 또 어딜 가신다는 거야 우리랑 한판 로마 정부와 전쟁을 벌여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씩 할 텐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왜 저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 거처 같은 개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엎어버리고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과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안 하는 시대인데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부흥회는 그 성장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마다 반드시 부흥 대성회라는 걸 했어요 또 그것도 아쉬우면 1월에 한 해가 시작할 때 부흥회를 하고 여름에는 온 교회가 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하여간 은혜받는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 길게는 2주씩 또 짧게는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길게 집회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참 말씀들을 재밌게 하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토막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음성이 되게 다 비슷해요 아시죠? 여러분 이러면서 저도 흉내는 잘 냅니다 철없을 때 부흥사님들 목소리 흉내를 꽤 냈댔어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가서 다 멸류관이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결국 천국 가서 개털모자를 쓰게 됩니다 개털로 만든 모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반듯하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금멸유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선징악의 논리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막 눈물 빼고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먹혔어요 그리고 또 한 토막의 스토리가 뭐냐면 교회들이 긴급하게 재정이 좀 필요하거나 그러면 꼭 목적형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헌금하는 순서를 반드시 갔습니다 뭐 헌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헌금째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도 판자집에 살게 됩니다 판자집에 그러나 이 땅에서 저축을 하듯 하늘나라에 저축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 놓으셨다가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된다고 맨션 아파트 그때는 좋은 아파트의 대명사가 맨션 아파트였어요 맨션 아파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말놀이를 해가지고 맨션 아파트가 뭐냐 맨손으로 들어가도 살 수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렇게 이제 장난을 하곤 했는데 이 논리가 먹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거처하면 퍼뜩 논리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니? 우리 아버지 집 가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시는 그 건물 공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 자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뵈러 가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집 가는데요 그래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공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잘 얘기했어요 23편 6절을 띄워주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어딥니까? 집에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7편 4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잘 보세요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집이라는 말이 오이키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집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오이키야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바라보며 그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어디에서? 집이 뭘로 지금 바뀌어 있죠? 성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약에서 누누이 성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거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은 공간적이고 처서적인 개념도 종말론적으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관계적 개념이라고요 몇 주 전서부터 세족식을 계속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전장이죠 세족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 되거나 윤리의 모델이 되기 위한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성경의 본질적 차원에서 세족식의 개념은 이제 그대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과 한 동등한 가족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우리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안에서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가족과 어떻게 함께 거하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텐데 이 교회가 누구와 지금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 처소 할 때 이 개념은 오이키야 즉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리가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3위 하나님과 거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한복음 17장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한다라는 말 처소라는 말 집이라는 말은 3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 복락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그런 관계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배 시간이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진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1, 2, 3부 때는 구석에서 아멘 소리 한마디씩은 나왔었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아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너무 싫어 이 땅이 너무 징그러워서 빨리 천국에 나가고 싶다 이건 회피성 믿음 도피성 믿음 천국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긴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땅이 너무 싫어서 그런 측면의 아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다음에 뭐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실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서 사는데 여전히 눈물바람이요 여전히 폭풍이요 매일매일 고난은 있어 그런데도 삶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봉락과 생명 안에 그런 것들이 감히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본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아프던 사람이 병이 고쳐지면 평안해져요 돈 없던 사람이 해결되면 평안해져요 일 없던 청년들이 일 생기면 기쁨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구태여 보금이 약속하지 않아도 세상도 그런 평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여전히 눈물바람이고 폭풍오고 비바람 치지만 삶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을 살 때 야, 죄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산다는 게 이런 기쁨일지인데 내 본질적 본양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을 못 살면 본양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 가 있어서 격려도 할 겸 돌아보러 요즘 매주 나갑니다 내일 또 저녁에 인도 쫓아가야 돼요 우리 3.1교회 목표는 완전 체력전입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 푸름펜에 도착을 하면 비행기가 하루에 한 편이에요 그래서 밤 11시 넘어요 그날은 사역을 못하고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어딜 갔냐 하면 푸름펜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진 지역인데 꼬깃돔이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 있어서 이 캄보디아 말은 어려워가지고 한 번 다녀와도 내가 무슨 동네를 다녀왔는지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가면 11년째 선교를 하는 여성교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꼭 가면 점심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앉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이 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분들이 한 교회에서 청년으로 지내다가 신학교를 다니고 한 날 한 시에 같이 파송을 받은 대구 아가씨들입니다 대구 아가씨들입니다 자매들이죠 친자매는 아닌데 파송하는 날 파송장을 보고 자기들은 친구인 줄 여태까지 알았는데 나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호적 정리를 다시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졸지의 언니가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돼서 지금 11년째 두 자매가 거기서 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동생뻘 되는 자매가 밥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11년째 하루도 후회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난 성교지당이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전부 사명의 불타고 감동적인 얘기는 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요즘 오한이 없어서 그냥 뻥 쪄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아이들의 까무잡잡한 피부 속에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그 후회가 또 눈녹듯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후회를 반복하고 11년째 지금 두 자매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켠에는 무슨 건수만 생겨라 오늘이라도 내가 접고 이제 털고 난 돌아간다 항상 배반당하고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바람이고 꾸질꾸질하고 더럽고 힘들고 누추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자매가 다 생긴 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주인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방 빼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울리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린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서로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오고 간 적도 없는 친척 볼 때는 장노님 한 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대구 살고 그러니까 20년 딱 20년이래요 20년 왕래가 없었대요 전화도 없고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연은 자기가 그분이 장노님인데 평생 여유 있을 때마다 이제 후에 성교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차서 자기 아내한테 이게 좀 이제는 쓸 때가 왔는데 어디다 쓸까 이러다가 그 와이프가 우리 친척 중에 어느 아가 캄보디아에 어린이 사육을 하고 있다는 데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거기다 하시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모아둔 돈을 너한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덜컹한 거예요 덜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헌금이 왔어요 작지 않은 액수인데 그 유치원으로 있는 지금 그 건물에서 제가 차로 갔다 왔어요 가보자 그래서 3분 거리에 지근 거리에 입구가 좀 좁을 뿐이지 아주 반듯한 편안한 땅이 하나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 부지를 사고 거기에다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액수를 이 장로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캄보디아의 그 까무잡잡한 영혼들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심령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한테 뭐 특별히 바란 거 있니? 없다 너 그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비하는 예배만 드려라 그 음성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군데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좀 정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하게 캄보디아 말이 논뚜렁뚜렁뚜렁 그런 발음인데 아무리 저는 그 수십 번을 갔다 왔어도 단어 한마디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캄보디아 말만 이렇게 탁탁 귀에 들어오고 걸리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성교사님 그게 자매님이 이 땅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막 갓난쟁이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못 봤냐고 그랬어 걔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눈빛 보고도 대화가 되잖아요 애기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3위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배반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험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선교사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 3위 하나님 안에서 거처가 되어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맨 앞줄에 바로 이 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 분인데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또 언니 되는 선교사님이고 또 지금 마크가 친 그 뒤에 우리 준장 모세형제 옆에 서있는 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회 장로신학교에 올해 5월달에 졸업을 해서 이 유치원에 교사로 들어왔어요 실질적인 첫 열매인데 제가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10년 만에 첫 열매가 난 거예요 한 명 선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라이버시상 마킹은 부탁 안 했지만 여기는 도망갔다가 온 돌아온 자매도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제가 마크를 안 했어요 그런 걸 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가슴으로 부딪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이걸 언제 그만두나 언제 때려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는 법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기쁨인가를 이분들이 겪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떠나는 선교는 이번 주로 끝납니다 더 어려운 선교가 남았어요 일상에서의 선교입니다 일상의 선교는 쉽다고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여전히 꼬질꼬질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 배반이 있고 속상함과 괴로움이 웅크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제 그 땅으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현실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실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완성할 나라도 우리 앞에 분명 있지만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삼위 하나님 안에 거처를 마련하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사모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또 살아낼 여러분들의 일상에 강력한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